아 아 오 아 아 아 아 아 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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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카노? 반갑습니다 어 그래 왔나 반갑다 개자식들아 어서 오일아 응? 뽀떡 뽀떡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누와르 영화 보고 왔어 누와르 영화 뭐야? 뽀떡 아 오늘 말투 내가 요즘 너무 여성호르몬이 많이 흐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남자답게 반갑습니다 어 카페맨도 55개 쌌네 뽀떡 카페맨 고맙다 야 너 그 저기 나한테 보내줬던 그 저 쿠키있잖아 그거 또나가 어디집인지 알아냈더라고 나중에 그거 또 먹어야겠다 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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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영 시작 화면에 나온 빅맥맨 오른쪽에 새로운 중국인 멤버야? 어 증리라구요 예 승리 말고 증 안녕 안녕 어 그래 욕하려다가 좋은 말하니? 여성호르몬 여유 좀 말하는거야? 아니야 그런거 아니야 아이 좋아 아 좋다 윤리에요 윤리 응 이거 나중에 좀 사와야겠다 아니 그냥 네가 사 줘 다음 오픈할 때 가져가 바로 먹어줄게 개시끼야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들 야 저 저 알림권 좀 사라 랄브야 네 구매가 누르 거라거라 니가 구매 놀라 개자수가 니가 구매 놀라 개자수가 네? 그런거 없는데요? 예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나 알겠다 아니 어제 했던 게임 자꾸 생각나더라구 어제 했던 게임 게임방송 못보신분들 풀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내가 그 게임 좀 빡세게 해봐야될거 같아요 꿀샘이야 꿀샘 재밌더라 개같이 못하더만 원래 그 로그라이크 게임은 뒤지면서 배우는거에요 오늘은 내가 무조건 그 자석 잡아야겠다 개자석 근육맨 근육맨 패턴은 쉬운데 왜 이렇게 데미지가 존나 세냐 한대한대가 너무 아프더라 샤발놈이 예 음? 이은혜? 잡혔다고? 그 배에 그 컵 들고 있으니까 무슨 종지 그릇 같다 아니 이은혜 잡혔어요 아 진짜 시죠 그런데 시죠 아 진짜요 아 제가 요즘 못 봤어요 오늘 이슈를 다들 막 동물사진만 뒤지고 올려 대가지고 존노쟁이 와가지고 카페를 안 봤습니다 동물사진 이제 그만 올리시죠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보다 제가 키웠던 바로미가 훨씬 더 이뻤어요 팩트지? 야 이은혜 잡혔어? 진짜로? 금방 어디 있었대요? 어디 있었어 이은혜 어디서 잡혔어요? 싸가점녀 일산에서 잡혔어? 어? 그러면 시골에 안 있고 일산 경기도잖아 경기도에 이따 잡힌 거라고? 와 글마 간땡이가 참 예상을 뒤었네 동네 주민님 찍어서 디지 올린 것도 있어요 아 진짜? 레알? 그러면 그 동네 주민 신고를 했겠네 와 글마 깡다고 뒤지네 부친은 저기 그 장애자분이시라고 하셨잖아요 엄마 아빠가 장애자분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맞죠? 아 부친 설득했어 근데? 어 그래? 아 장애인 아 장애인 네 아 레알?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도 좀 짜증나긴 하겠다 너무 빨리 왔다 12시에 올게 아니 왜 그렇게 또 아 오프닝이 그렇게 보기 싫으세요? 아니 진짜로? 아니 저희 소통하면 안 돼요? 조녀들이 지더니 욕먹고 역해리함 음 아 이은혜가 그 일이 있고 나서 부친을 모친을 찾아갔는데 부친이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딸을 개쓰레기 같은 연으로 봤겠지만 제가 느꼈던 은혜는 정말 효녀였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 욕뒤지게 먹은 거야? 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은혜야 그만 도망다니고 죄값 달게 받아라 이렇게 한 거야? 의외네? 존나 반전이네? 그럼 지가 도망다니다가 잡힌 게 아니라 자수를 한 거란 얘기야? 허허허Յ 야무지네 어 엄마가 자수했어? 아 그런 엄마가 저게 얘기한거야? 근데 나는 내가 낳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그런 천인공노할 그런 개쓰레기 짓을 한다면은 어 나는 연 끊을 것 같은데 어 야 그건 뭔 짓이냐 그 가문의 수치 아니냐 그렇잖아 그 저 뭐 자식은 있어 이은혜가? 아니 이은혜가 자식이 있어요? 배 앞 그 저 뭐 걔도 자식 있어? 아 자식은 없어? 싸가지 없냐 자식 있는데 엄마가 키운대요 아우 무섭다 이은혜 전에도 한 명 있었잖아 그 어? 토막내가지고 바다에다가 저 던졌던 애 와 시발 무섭다 여자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나도 못해 다 못해 시발 어 너무 무섭다 남편이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남편이 와가지고 회사 끝나가서 밥 짜! 이러다 들어와서 아이 밥 짜! 이렇게 하면은 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어 앉아있어 요리해줄게 이러면서 어 주약 처먹었냐? 빨리 진행해라 고기 왜 이렇게 짜! 이렇게 하면은 거기다가 아 계곡 마렵네 이렇게 얘기하면 존나 무섭겠다 인정? 무섭다 절대 계곡은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인정? 근데 존나 웃긴게 자수하고 끌려갈 때 둘이 커플룩 입었더라 키우 키우 자수하고 끌려가고 둘이 커플룩 입었다고? 둘이 아무래도 좀 더 돈독에 졌겠지 이제 세상에 세상을 등지고 살아가야 될 텐데 앞으로 집에서 무슨 얘기 했을까 그동안 자기들 뉴스 존나 찾아보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후흑 안 찍혔다는 게 더 신기하다 그리고 죄값 줄이려고 그래도 저 자수를 했네 자수하는 게 굉장히 좀 그게 좀 형이 줄긴Diern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자수했잖아요 저도 자수했는데 귀가 저도 자수했는데 그 휸방 조치 됐잖아요 쥬얼 여러분들 죄진 게 있으면 자수하세요 저처럼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하다가 인생 개나라까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들 뭐 그럴 일 없겠죠 다 착하신 분들 아니에요 맞죠 우리 방송에서 제가 제일 나쁜 놈 아니에요 맞죠 팬가이 고맙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막 그런 거 많이 하던데 그 저 뭐야 범죄자들 전과자들 모아가지고 막 그 그 뭐냐 시트콤 찍고 막 그러던데 슬기로운 뭐 감빵 생활 슬기로운 어 생활 뭐 그런 거 아 그러면은 님은 콧구멍이 둘 다 간지럽고 그러면은 두 개를 뜯어놓고 이렇게 하고 나서 버리고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버려요 뭐 N극 S극 뭐 그런 거예요 하하하 아 그게 정상이라고요 뭐 어때 둘 다 콧딱지 들었는데 그치 아 그래요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몰랐어요 오늘 이제 저 성지합창단 굉장히 솔직히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이게 랩은 처음이잖아요 예 특히 GD파트 비기 앤 디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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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트 미니 테스트 차이코프스키 덕덕 이거까지 아 나 이 두 파트가 가장 빡셀 것 같아 음 팬가이 고맙습니다 아 탑 존나 잘생겼다 근데 나 뮤직비드 오늘 처음 봤거든요 탑 개존잘이던데 진짜로 난 그렇게 뭔가 좀 선이 굵고 남자답게 생긴 얼굴이 진짜 잘생긴 얼굴이라고 생각해 나는 난 개인적으로 차원우보다 탑이 더 나아요 예 근데 우린 남자들 생각인 것 같고 여자들은 차원우가 훨씬 낫겠지 뭐 예 난 개인적으로 탑 키도 커요 탑은 키도 커요 180이에요 윤태훈 오른쪽 문썹이 이마에 얼룩 나만 보이나 뭐냐 그거 이거요 감사합니다 성쥐도 머니 올라왔던데 저작권 괜찮아 형 성쥐도 머니 어 그건 괜찮아 그건 다 무료 무료 비트라서 상관없어 어 탑 키 180 맞아요 예 탑 키 180 맞습니다 태양이 아마 124 정도 될걸요 키가 124요? 어 아 그거 인터넷에 나온거에요 어 내가 인터넷 보고 얘기한거니 뭔소리야 뭔 비화야 아니 여러분 자꾸 이상한 사람만 안되네 태양키 124 오피셜 있는데 원 비하야 개베지야 맞아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잘 나와요? 방송 잘 들려요? 방송 잘 들려요? 잘 보여요? 죄송합니다 YG 정말 죄송합니다 YG 혜밀님께 다시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이거 인터넷 보고한거란 말이에요 예? 또 또 뒤덮은거 아닙니까? 사실 방송 튕겼어요 여러분 잠시만요 예 이제 나오네 어 워커 국가 깔창 높이를 제외하고 측정했을때 약 25개의 선글라스가 나온다 이날 태양이 착용한 톰브라운 TB501 선글라스 세로 길이는 47mm 4.7cm이다 25.5개의 선글라스 들어갔으므로 태양키는 25.5 곱하기 4.7 119.8 음 ㅋ ㅋㅋㅋㅋ ㅋ ㅋ ㅋ ㅋ ㅋ 이거 얼마나 과학적인 그건데요 ㅋ ㅋ ㅋ 잠시 ㅋ 흠흠 형이 신고 아 됐다 나도 해준다고 일어서 보라고? 어 알았어 나는 110.. 아 저는 181입니다 제 키 저는 181이에요 안녕하세요 YZ 관계자입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징역 50년입니다 왜요? 자 재보세요 바이크단 왕자님 헬메 기준 계산해 주실 분? 저 비율은 십상타치에요 예 그래서 막 방송에서는 야 너 죽인다 태훈아 그만 갚쳐라 병신함 이러는데 실제로 저를 보면은 와.. 반갑습니다 사진 한 장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돼요 안경 길이? 몰라 아 그냥 넘어가 달달이 붙여졌네 아니 실물로 봐야 돼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는 실물로 봐야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방송에서 너무 돼지같이 나오는거지 그렇습니다 네? 야 나 몸무게 저기 저기 갖고 와봐봐 너가 조심해 너가 조심해라 근데 솔직히 바이크 수리하던 영상으로만 봐도 자리는 길긴 길다 짐을 100% 방시해요 오늘 몸무게 아 살이 안빠진다 113.6 113.6 스읍 아하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나지 어후 에반데 음.. 살 좀 쪄버렸네 어제 피자 먹어서 그래 근데 그거 알아요? 저 피자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음 못 봤지 어 몸무게 찐거 보여달라고? 왜 안믿어 바보들인가? 일어나기 귀찮아 일어나기 귀찮아 네들 X대로 생각해 180kg라 그래 200kg라고 다녀 상관없어 일어나기 귀찮아 코를 왜 이렇게 파냐고 아 모르겠어 코가 이렇게 간지럽냐 비겐 디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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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 파트가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 좀 멋있어 지디 랩 스타일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 제가 빅백노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진짜 좋아했던 노래가 블루라는 노래가 되게 좀 고급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되게 멋있었던 노래가 지금도 듣는 노래 빅백노래 단 하나 네 코로나 검사보다 생기신다 배드? 아니 뭐였지? 지디엔탑에 Put your hands in the air You're higher at a bed 어 라스트 댄스? 아이 난 별로 굿보이 I have a good boy 따라라! 하는 그 지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전 그 노래 되게 세련된 것 같고 멋있어 춤도 개멋있잖아 이렇게 하잖아 맞죠? 락킹이라 그러나 이거? 네 예? 낚시하냐고요? 아닌데요? 아니야 예 아 왜 다들 뭐 다들 뭐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길래 그러십니까 예 좀 기다리세요 저도 오프닝 뭐 토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의 그 이런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들의 더러운 노래를 들으려면 여러분들의 더러운 목소리를 제 귀에 담으려면 어 좀 예열시간이 필요해요 귀에 피나는 줄 알았어요 예 진짜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뭘 물음표를 하세요 아니 저보다 다들 노래 못하시잖아요 전 제가 봤을 때는 저보다 노래 잘하는 성대합 성지합창단 역대급 참가자는 제가 리즈시절까지 포함해서에요 할? 아니아니야 저 누구냐 걔 누구지? 후리? F야? 누구야? 홀리 홀리몰리 홀리몰리 빼고는 저보다 다 미치에요 음 그냥 오프닝도 컨텐츠라고 생각하자 홀리몰리 뭐 비나는 줄 알았다고? 오랜만에 보는데 재미가 없지 우기대디 뚜뚜 하나 주세요 원 뚜뚜 투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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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무슨 맛으로 드릴까요? 큐큐큐큐 머리가 큐큐큐큐 포도가 먹고 싶네요 뚜뚜 30개 샀어 샤발 얼마야? 한 3만원씩 되나? 5만원이요 어? 5만원이야? 야 무슨 젤리 집에서 이렇게 무슨 어우 너무 비싸다 너 그렇게 자꾸 니 스스로 그렇게 사지마 랄프야 아니 제가 제가 30개 살까요? 형님 물어보니까 어 그래! 하고 형이 했잖아요 그랬니? 예 그럼 줘 뚜뚜 포도 음 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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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계곡 마렵다고? 아니 무슨 소리야 날 받아 날 강에 수영 수장시키겠다는 거야? 죄송한데 저는 물에 안 가라앉아요 나중에 저랑 결혼하실 분이 저를 계곡 데려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물에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둥 떠요 예 둥 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하렵다고? 이방에 코스보다 몸무게 높은 사람 없음 키우 음 그건 아니야 이은혜가 님 동네 잡혔어요? 진짜요? 어우 동네 땅값 떨어지겄다 그쥬? 그 집주인은 뭔 저기야 이은혜가 잡혔대 동네에 아주 난리 났을 거 아니야 아니 글쎄요 우리집 앞에 있었다니까 이은혜가 어? 어머 진짜? 에반드 세상 너무 흉흉한 거 같아 이미 소문났고 이미 다 알아 모두가 알아 네? 디저트 먹은 거 가지고 왜 지랄하세요? 이거 백칼로리 밖에 안하는데 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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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저도 참가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가해요? 방송국 공지 보시면 돼요 카페 공지 보셔도 되고 음 음 백칼로리를 하루에 수십 개씩 먹잖아 형 아이 뭐해 자꾸 억가해 하나 먹는데 음? 백칼로린데 잇몸무게가 백키로가 넘어가잖아요 어 경고마려워 음 마려우면 말해 언제든지 난 준비되어 있다고 알겠지? 개국마려 아 아 시바 새끼들 진짜 오늘은 그냥 저 감사합니다 백개 고맙습니다 나 경고풀어줄게 근데 형 오늘 디셔츠 비싼거 입었다 아 오프화이트 그냥 아무거나 주섬주섬 입은건데 입어보니 오프화이트네 어떻게 알았어 처음 봐 너도 입어봐 응 흐흑흑흑흑흑흑흑흑 쉽 진나 싫어요? 그런 거 안 해 아 또 100개 이 옷은 안 찢을 거야 이 옷 비싸 이게 비비큐로 보인다고? 지저발 낄 사람 귀여워 나 입으로 옷이 없어 이제 그만 찢어 당분간 방송에서 먹방을 안 할라고 음 에바야 솔직히 말하자면 어제 먹방하고 나서 텐션 개떨어져가지고 졸려 죽겠는 거야 근데 시간을 보니까 우와 2시간 30분 남았어 거기다가 미스테리도 해야 돼 미스테리는 집중력이 존나 중요하거든 그래가지고 어제 피곤한 거 티 일도 안 났죠? 졸린 거 티 일도 안 났죠? 예 그렇게 프로가 돼버린 거야 내가 원래 피곤하면은 그냥 의자 등에 딱히 대고 이제 바로 이렇게 팔 이렇게 뒤로 올린 다음에 아 막 이러고 있는단 말이야 어제 미스테리 해야 되는데 와 2시간 반이나 남았어 샤발 미스테리 어저께 하는데 막 글을 잘 못 읽어갖고 어 그는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곳에서 막 이지랄이 있었어 어제 어 아니요 배 안고파요 음 배 안고픕니다 저 매일같이 게임방송 할거에요 마지막 마무리는 게임방송이 좋더라고 소통하고 그냥 그런거보다 게임방송이 나 호튼강강 개무섭더라 인정 나도 그거 보고나서 약간 귀신의 존재가 잘하면 있을수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원래 흑인귀신 봤냐는 얘기 흑인귀신 논리 때문에 원래는 이제 귀신 자체를 아예 안 믿어 아 물론 어두운데 내가 혼자서 뭐 폐건물 들어가가지고 화장실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시칼 입에 물고 불 꺼놓고 촛불 이렇게 해놓고 이 지랄하고 있으면 당연히 무섭겠지 그건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거지 귀신은 없다고 믿거든 나 원래 근데 어제 했던 그 호튼 폐광은 진짜 있는거 같아 귀신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 존나 무서워 미국 가면 있다고 이런 피해오지 아 미국 아 미국 가면 흑인귀신이 있다고? 아냐 보통의 귀신들은 여자 귀신이 많아 이 새끼가 노마 처먹고 침대에 뱉은 게 더 무서워 안경알이 5.8cm에다가 5.8 곱하기 31 179.8 개소리야 노노노노 81이에요 80이 넘어버려요 어떡해요 80 넘어서 다들 요즘 키가 175 이상은 되잖아요 아니야? 아파멜이라고? 죄송해요 알파라서 미안해요 베타들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냥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내가 181이잖아 나는 키를 10cm 깎고 얼굴을 탑 정도만 만들어주면 나는 키 10cm 깎을 의향이 있어 진짜로 레알로다가 내 인생이 바뀔거야 탑 정도 탑 이번에 뮤직비디오가 너무 멋있게 생겼더라고 탑이 존나 잘생긴게 뭐냐면 그 아나 상용기가 존나 이게 발달을 잘해갖고 약간 거인병 걸린 것처럼 보통 보일 수도 있거든 여기가 너무 튀어나와 버리면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이렇게 해가지고 T자가 T존이 존나 멋있어 눈썹도 완전 진해가지고 코도 딱 오똑해갖고 턱선 딱 이렇게 공룡상 이러고 딱 쳐다보는데 존나 멋있더라고 부럽지 개부럽지 아나 상용기가 잘나온 사람들이 좀 옆모습이 멋있거든 탑이 나는 원탑같아 아이돌 원탑 차은우보다 난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 아나 상용기가 제일 중요해 나 탑이야 내가 만약 게이가 된다 그랬나는 바텀보단 난 탑이 되고 싶어 음 살 빠지면 탑이랑 비비지 않아? 아니면 죄송합니다 음 살 빠지면 탑이랑 비빈다기보다는 냉정하게 내가 내가 신검 받았을 때 그때 이제 181이 나왔어 21살 때 신검 처음 받았을 때 그때 몸무게가 68이었거든 그때 내 어찌보면 최고의 그 내 인생의 전성기였지 음 아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 뭐 지나가면서 여자들이 많이 쳐다봤어요 잘생겨가지고 음 원탑 타령이야 비사의 사탑같은게 음 아니야 제발 10킬로나 빼고 그딴 소리해 네 아니요 아 제가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보세요 성지고 시절을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응 오메가 매일 지불려나 네 인정하시죠 성지고 구준표 시절이에요 이때 지나갈 때 성지고가 저기 남녀공항이거든요 이때 지나갈 때 어마앗 이랬었어요 진짜 어마 소리가 어마어마 너무 많이 나왔었어 예 뽀떠 고맙습니다 예 저게 똥네야 아니야 똥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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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 이 시절 정말 그립네요 그립읍이다 이때 이제 버디버디 프로필짤 버디버디 프로필짤 이땐 다 이머리에 썼어 구렛나라 쭉 내리고 이때 그 샥이 커 돼가지고 응 누구야 저 우위는 이때는 이제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할 때 나 옛날 헬창이었는데 하두리 고1 때 인기 있을만 하죠 이때부터 이제 그 남성호르몬이 확 수치가 올라가더니 이때 알파메일 시절이었죠 기획사에다가 이 저 프로필사진 보냈던 거예요 할만하네 맛있게 생겼네 적어보면 자극이라도 좀 받아봐 정신 차려 똥양꿍 군드파이터하게 생김 인간적으로 인터뷰 영상이라 아니 왜 EMO를 왜 EMO를 안 뽑고 왜 윤뚜준이를 뽑았어요 네 약간 김종민 닮았는데 네 이때 80kg 시절 이때 좀 일진 시절 킹진 시절 이때 저한테 걸리면 다 뒤졌어요 네 이때 저한테 걸리면 뒤졌어요 다 오 귀걸이 한거 봐 죽여버리고 싶다 시발 나 이때 귀걸이 했었네 안치고 내가 더 잘생겼다 와 와 와아악 으하하하하하 똑같네 야 야 야 예? 야 나 봐봐 너보다 나아 아 근데 웃기잖아요 뭐가 웃겨? 예 야 야 너보다 나아 예헤 너무 웃기네요 알까 메일이요? 알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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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는 언제냐면은 아줌마 같은 기억 기억 이때는 이제 저 뭐야 그 호빠 시절 예 잠깐 호빠 있었었거든요 그때 예 예 호빠 에이스 시절 예 청담동 호빠 에이스 시절이에요 이때 선수 시절 예 지랄하지마 지랄하지마 흐흐 흐흐 망상질이네 니가 노도야 내 인생 어떻게 보면 최고 그거지 이유로 완전 그냥 내리막 이었으니까 JYP 떨어지고 나서 이제 다른데 존나 알아보고 그랬는데 잘 안됐죠 비율 보세요 이때 구두도 1cm도 안되는 그런 정말 그 단아 같은 거 시선 썼어요 키맞출라고 하라고 하라고 예 이때 이제 여기 예린이에요 백예린 예 예린양 너무 잘 컸어 나 목소리 너무 좋더라고 이때 리슨 불렀었는데 음 다 얼굴 보고 다 그냥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었어요 예 그들이 잘되고 나서 이제 저라는 존재는 기억에서 지워졌겠죠 야 이때 2007년이었구나 몇 년 전이죠? 15년 전인가요? 음 이때는 이제 그 주먹쓰던 시절이었어요 예 화곡동 6분세기 시절 음 이때 화곡동 살았었거든요 숨어서 경방송 보는 사람들 있을걸 와 나 몸봐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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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이때 68km였어요 내 다음 콤벌레 고철이한테 주먹맞던 시절 아니고 중앙은 이제 그 노래 그 이때 언제였냐면 이때 동호회 시절 노래 동호회 시절 소울팸 시절이라고 그 세이클럽 노래하는 그 그 한마디로 저 뭐냐 라이브 팡팡 같은 데 있잖아 어 그런 데에서 이제 노래하던 그런 동호회였어요 이 누나는 아직도 연락해요 음 이 형님은 모르겠어 근황을 이 형님 이 누나 좋아했었는데 이 누나가 안받아줬었어 여러분은 지금 그 과음지로 내려가는 시대적 배경을 보고 계십니다 마른거 봐 이때 이제 주성치 시절이에요 나 주 500잔에 먹는 애 혼자만 3,000잔에다가 처막네 ㅎ 이때 이제 주성치 시절 너무 말랐었네 이때 예 눈이 너무 부었었어요 이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예 흠흠 여기도 동호회 형 어 예 성지고 아기 시절 윤 아기 시절 예 아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기라고 말 불렀어요 예 딸러 아기 시절 아기 시절 몰라요 자 오늘 여러분 성지협 창단합니다 이제 7분 뒤에 할거구요 성지협 창단 오늘은 이제 빅뱅 노래 봄여름 가을겨울 예 요노래로 해서 빅뱅의 피를 조금 쪽쪽 피를 좀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랩파트 하실 분들 굉장히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었어 노래를 부르면 아무나 꼬실 수 있었으니까 너무 재미가 없었어 그래서 일부러 노래방을 안 갔어 어 일부러 안 갔어 노래 부르면 그냥 끝나버리니까 노래 부르면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안 갔어요 예 예 예 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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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가 너무 낮아지니까 일부러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조뚱땡이 그냥 뒤지새끼에 불과한데 나이를 벌써 서른여섯이나 처먹고 나이를 많이 처먹었죠 제가 족같네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몸뚱이 너프시켰어 재밌으려고 재밌으려고 저 몸뚱이 너프시켰어요 다 가지면 재미없잖아 나같아도 키 180인 이목구비 또렷하고 노래도 색슬럽고 나이 뭐 개소리야 대신 100억 넘게 벌었잖아 개소리하고 있네 아냐 근데 제가 살 빼도 저 외모가 안 나와요 옛날에 돈 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잖아 꽃미남 윤떼융 너 경고다 모발도 너프시키고 유방은 버프시켰네 아니 아니 안 빼요 저는 살 안 뺄 거고요 저는 112kg에서 113kg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예 알겠죠? 더 이상 살 안 뺍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살 안 뺄 거예요 예 뺄 생각 없어요 지금이 딱 보기 좋아요 야 야 나 봐봐 어? 안 볼래요 안 볼 거야? 나도 나도 안 볼래 사형 선고 죽을 때 관 들어주는 사람도 생각해야지 두 자릿수로 좀 내려가자 관에 바퀴 달면 되죠 이 악물 보안 밴더 안에 기우키우 피어 제 뽀삐가 저를 들어주면 되죠 예 근데 너 어쩌다가 이런 괴물이 된 거냐? 칩 되지려나? 말이 좀 심하네 채연이 어 사람이 원래 굴곡 있어야 돼 어 최하 최상점 최하점 이렇게 위로 찍어줘야 돼 한 번씩 어 더 이상 나락 가기 싫어요 예 흐흐흐 생각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112kg 유지하게? 112경찰 가릴 또 만들게? 아직 못들었구나 형 괜찮아 남자잖아 저는 미용 엉덩이 때려 저는 마방 갈 생각이 없고요 그것도 태어나서 단 한 번 간 거였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 근데 이게 제가 무슨 마방 매니아 마냥 이렇게 어 소문이 나서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네 그렇게 해야죠 음 진짜예요 전 한 번 갔어요 단 한 번 그래? 그럼 왜 네 신은 어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흠흠 흠 마방들이 지겹다 그래 아흐 마방들이 좀 그만해요 예 근데 갑자기 코트형 살 빼고 잘생겨지면 보는 재미가 없어질 것 같긴 해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마 나는 달달이를 살면서 한 번밖에 안 쳐서 흐하하하하하하하 너 견고 한 번 더 먹는다 윤..꽃미남 윤떼윰 어 너네 기억한다 지금 왔는데 성지 약상단 했나요? 알마방 매니아 씨 아니요 이제 할 거예요 랄프야 그 저거 딩동댕 가지고 와 어 에 랄프 랄프 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노래가 그리 높지는 않은데 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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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 파트에서 각종 빌런 출연 예정 방금 유태구처럼 랩하는 색이 있으면 진짜 색이 맞는다 제대로 해라 쌈배 한 대 피겠습니다 이제 카페에 동물 그만 올려 알았지 특이 동물 아니면 키우지마 아 저기 키우지마래 특이 특이한 동물 아니면 울리지마 알았지 앵무새 내가 말한 특이한 동물 파충류 조류 미만 잡 알겠지 그런거 아니면 볼 이유가 없어 음 음 알겠습니다 절지 동물도 괜찮아 절지 동물? 설마 그 자이언트 지네 이런거? 어 그런거 너무 좋지 올린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누가 자이언트 지네를 키워? 있어요 있어요 완전 올렸어요 없잖아 저 봤어요 없잖아 지웠나? 지웠나? 에이 없잖아 에이 없잖아 조만간 올려 줄게 여기 있네요 우리 집 개새끼 돌려본다 이 정도 왔고 되는 거 아니면 올리지 말았지 지옥에서 분양받았냐? 로이더냐? 식단하고 루틴 좀 그래서 쟤 3대500 찍냐고 내 자이언트 진해도 커질 것 같아 형 강아지 털 밀어주는데 바리깡 고장 났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뽀핀 거란 조컷 아 존나 웃기네 완전 소득연이네 뽀삐 죽었대 우주 아 아잉 아잉 노여웅 보세요 그래그래그래 고맙다 들었어요 절지동물 키우는 콕박이가 있어 야 근데 독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헤엑 야 진짜 키우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름이 안틸레스 핑크토? 블루그림 핑크토 납테일 개코 레비레스 비엄 러프 납테일 개코 밴디드 수 아 암 수는 이거 남자 여자구나 아직 아성체네 핑크토 일마는 집에다 그냥 사육장을 만들었네 우와 리키애너스 퓨어 야테 수컷 진짜 좋아하나보다 개쩌네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도 곤충 갔다가 충황전 했던 거 알아? 근데 그거 얼마 안가가지고 저 뭐 잔인하다 어쩌다 막 이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영... 뭐 영 뭐였는데? 영금? 그분 기억나요? 아프리카 존나 오래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영강 영강 어 영강님 최초로 아프리카에서 충황전 열었어 음 나이다 감사합니다 영비 옛날에 아프리카 재밌었죠? 되게 여러가지 방송들이 있었고 장수말벌 VS 윤태훈 내가 이기죠 쌈맨을 피할게요 쌈맨을 피할게요 음 쌈매한테 피자 하아 아니야 19세 걸기 싫어서 19세 걸면은 우리 민자들이 보다가 어 몰입도 떨어진다고 담배필 때 19세 걸지 말래 그래서 그냥 요즘 담배필 때 그냥 어 방추 아아 우리 무궁이가 백식국에 너무 고맙고 몇 명 있지? 뭐야 유승준 논란 정리 초딩 때 이 머리 안 해본 사람 없어 쥐꼬리 머리 뮤직비디오에서 그때 이제 주유소 직원으로 나왔었는데 존나 뭐 있었거든 그때도 라이돌들이 되게 걔 씹게이 컷 하고 다녔었거든 근데 유승준은 이때 슬릭백을 하고 다녔었어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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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운동 근데 지리게 했네 슬슬 2013년도에도 만났었다고 유채석을? 진짜로? 2003년이겠지 인마 박명수 아저씨도 유승준 아저씨 저 뭐야 라디오에서 보고싶다고 한마디 했다가 그냥 엄청 욕먹었구나 시청자 게시판 없애버려야돼 씨발 개인의 개인의 생각 투표 못해? 에바지 너무 근데 먼데를 가버렸어 이제 기억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이제 다 나이가 40대에 접어들고 그랬거든 군대만 갔어 국내에서 엔터 사업 하나 했을텐데 이때가 제일 안타까웠지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저 해명 방송 한다고 그랬었는데 우는 거였거든 이게 약간 이병헌 아저씨의 그 울면서 우는 연기 있잖아 그것처럼 제가 그런 사실은 이랬는데 이제 이게 짤이 딱 찍혀갖고 온갖 커뮤니티에 그냥 예 아싸리 우참을 했으면 더 나았을텐데 아 이때가 두번째 최악의 선택 우파코인 타다가 처음에는 다 밀어주고 막 다 잘해주고 막 이랬었는데 이제 떡밥 식어버리니까 아휴 담배 다 폈습니다 한국 입국 금지? 나는 솔직히 허용해줘도 된다고 생각 와 아직까지 민심 안졌네 나는 고통 받을만큼 받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제 최악의 선택을 두번이나 했으니 언젠간 한번쯤 기회가 올 수도 있다고 봐 웰프야 문 좀 닫아라 어우 춥다 바람 많이 쌀쌀하다 무슨 영상 10도인데 체감온도는 이산도야 너무 춥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처음으로 아이돌 노래를 해가지고 근데 유승준도 그게 잘못했는데 저땐 언론이 너무 쓰레기여서 분명 너무 억울할만한 억가 부분도 있을 듯 그건 아니야 알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여기, 여기iyo 하나 그리고 하나 하나 이렇게 두일 하나 하나 하나